오늘은 우리 개들 구충제 먹인 날이에요 고구마 속에다가 고구마를 삶아서 고구마 속에 구충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서 받아먹어요 이리와 이리 나와 이리와 이리와 어 우리 어 잘 먹네요 구충제 있는 이놈도 먹었어요 더 먹고 싶어 구충제가 더 먹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써니가 먹을 차례에요 써니야 구충제 먹자 우리 써니 구충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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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충제 먹어요 어 너는 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약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때 맛이 좋아 음 아 그러고 이제 하나 남는건 저 만GAR 먹여야 돼요 너 더 먹겠다고 이놈이 더 먹겠어 어 더 먹겠다고 음 됐어 모든 이들은 감사합니다.